반갑습니다. 브링입니다. 자 오늘도 브링과 매주 함께하는 모바일 게임 부바일 시간입니다. 자 오늘 할 모바일 게임은 뭡니까? 실리 소세이지 인 미트랜드 아 소세지 강아지인데 실리 소세지가 보이네요. 아 귀여워. 카와잉 자 움직여볼까요? 어? 자 몸이 막 끈적끈적하게 늘어났는데 아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방향으로 얘가 귀엽게 움직이네요. 보석 있다. 보석 먹는 건가 본데? 자 가자 아 귀여워 아 되게 애니메이션이 아기자기하다.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착 착 착 자 야 멍청이 자 세이브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착 착 착 착 착 저기를 갔다 갈까? 안전하게? 샥 오케이 오케이 대왕 다이아보드 먹었어요 훗 헛.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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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...헛...헛...헛...헛...헛... 이 재밌는가봐 이 게임은.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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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하. 헛...헛. 세이브 해도 될까. 열두 개나 필요한데 다이아몬드가. 에헤 세이브해. 자아 먼저 저거 불러갔다가. 저거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이다. 여기 여기. 오케이 열쇠 먹었고 열쇠 두 개쯤 획득 갑시다 세이브 세이브 다 해주지 뭐 까짓거 발몬드 쓸 때도 없어 세이브 다 해 오케이 좋아요 와 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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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열 두 개 주고 세이브 했어요 달려 달려 와 이거 또 스릴이 있다 이 게임이 스릴이 있어 잠깐만 발팡질판 빨리 와 빨리 와 죽을 뻔했어 자 여기서 세이브 합시다 달몬드 21개나 있으니까 세이브 합시다 자 자 자 자 자 자 뒤로 뒤로 돌아오고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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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죽을 뻔했고 죽을 뻔했고 가자 가자 하다 하다 통과 나이스 통과 여사 다 들어간다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다시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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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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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드릴 넘칩니다용 자 어쨌든 실리소세지 게임이었습니다 괜찮네요 아이디어도 좋고 심심풀이로 하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추천할 수 있지 자 다음 게임 해봅시다 자 이번 게임은 스플래시카라는 게임이에요 탭투라이드 자 탭을 하고 시작해봅시다 어? 뭐야 이거? 어? 조정할 수 있네? 레프트 라이트 페인트로 색깔을 입히는 건가 본데? 맞나? 워호우 이오우 어떠냐 나의 드리프트가 제 평소 운전 실력입니다 이 정도는 야 기름이 근데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경찰 떴다 경찰 떴다 꺼지시고요 경찰이 떴어요 꺼지시고요 아 페인트 수치가 위에 오른쪽 상단에 뜨네요 저거 100% 채우는 건가? 어쨌든 기름이 다 딸때까지 해봅시다 답이 나오겠지 동전 다 먹고 아 동전 동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목표치에 페인트량을 채우면 어 다음 세지로 넘어갈 수 있나본데요 오케이 지도 넓어졌다 빵빵 아 차 바뀌었네요 나는 피카소 달리 뱀 피카소 집을 환상적으로 색칠하 쥐 자 일단 집부터 집 우선에서 색깔을 칠하고 경찰에서 잡히면 안되겠죠 야오 비켜 인마 야 근데 차가 속도가 넘 느리다 오케이 경찰 따돌리면서 피니시 나우 아 60% 이상만 채우면 되나보네요 돈이 지금 살 수 있는 차가 딱히 없어요 200원밖에 없어놔 215원 일단 돈 되는대로 삽시다 자 들어간다 오 차 빠르다 차 빨라 호호 이예요요요요요요요 자 집부터 우선 칠해주는 거예요 차도 칠해주고요 자상 먹고 호호 자 집 칠하고 집 칠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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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칠하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어 야야야 기름 얼마 없다 자 조금만 더 이집 정도 칠하면 이집 칠하면 69% 어 60% 넘었는데 안되네 야 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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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먹었어 자 집 칠하고 아 이제 70% 넘으니까 끝나네 아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어 살 수 있어 코요티 자 차 샀습니다 자 기름부터 먹고 집 색칠하고 오 차 빨라 너무 빨라 기름 막 먹는 거 아니야 차 빠른 건 좋은데 기름 먹을까보다 겁나네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인간의 이중 이중 어 이중적인 모습이죠 차 그 다음 건물 나무 자 다 칠해줍시다 다 칠해줘요 오호 피니쉬 나우 자 어떻습니까 자동차로 세상을 컬러풀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아 하여튼 핸드폰 게임들이 이렇게 보석 같은 게임들이 많네요 시간 때우고 심심할 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두 종류 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는 오로지 무료 게임이에요 가격 같은 거 돈 같은 거 부담 가지지 말고 즐기시면 됩니다 자 재밌게 모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청이 제 영상을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봅시다 빠이빠이 전투기도 건물에 박혀있어 장난 아니다 일단 움직이래요